예산팀장 홍경남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5,995만원을 감액하였고 긴급복지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7,906만 5천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에게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행예산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12부담분 재원 마련을 위하여 예비비 8,548만 5천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에게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수정예산을 진행하는 이유가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돼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러는 거잖아요. 5회 추경예산안 편성 제출 이후에 다시 국고보조금이 변동돼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미리는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지금 정부에서는 중앙이나 도차원에서 내려 보내주는 국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천시만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31개 시군 경기도만 따져도 31개 시군에 있는 사업비 전체를 취합받아서 그 안에서 변경 예시를 하고 필요한 사업만큼 감액시키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증액을 시켜주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급박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우리 절차는 매년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의 매년 한 번씩은 발생이 됩니다. 최소한. 마지막에 할 때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부분 더 주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감액 부분이 많지만 또 증액 부분이 내려온다면 그 부분도 반드시 수정에서 내면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31개 시군하고 또 관계가 되는 거고 또 정부하고도 관계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하는 것 같은데 뭐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보호나 중앙에서 빨리 좀 변경해서 좀 빨리 좀 해주면 되는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빨리 편성이 되거나 그러지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에 정산 부분도 있고요. 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 넘겨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해서 도에서 취합해서 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제 생각에는 시군에서 언제까지 그런 예산을 올릴 거고 그걸 도에서 취합해서 부족한 데 다시 조절해서 이렇게 하라고 또 내려가고 이런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 시군이 더 문제가 많은가요? 도가 더 문제가 많은가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다 사정들이 제각기 있기 때문에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훈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원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력의 제5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 및 특별력의 제5회 추경수정예산안은 4,790억 9,542만 1천원으로 기정액 4,792억 9,082만 1천원 대비 0.04% 감액되어 계산하였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의 32.35% 기타특별회계의 12.36%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일적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10억 8,765만 1천원에서 1억 8,750만원이 감액된 409억 15만 1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긴급복지 보조에 1억 8,750만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809억 5,600만원에서 3,210만원이 증액된 1,809억 8,216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미 양국비 지원 보조에 3,210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여성 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95억 6,436만 8,000원에서 4,000만원이 감액된 895억 2,436만 8,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보조에 4,000만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복지환경국 명시 2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아동과 학대피해 아동심터 설치비 지원 보조 민간위탁사업비에 8,000만원을 명시 2월하였습니다. 위탁법인 신청 절차 진행 및 수탁자 모집 제공고 등으로 11월 14일에 수탁자 선정이 되었고 수탁기관에서 재반사항 및 종사자 채용 등이 12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판단되고 실질적인 운영은 명년 1월에나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훈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172쪽입니다. 배수펌프장 보수 보강사업과 관련한 총사업비 6억원 중 2억 5,500만원을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172쪽부터 173쪽까지로 도로재포장공사회 1건으로 총사업비 17억 5,099만9천원을 명시율 조사에 신규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첨단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입니다. 네 첨단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167쪽입니다. 창정현대아파트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티 사업이 12월에 도비가 내시되어서 2억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율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2구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 등 지역의 주민협의가 지연이 돼서 설계 용역 및 정기공사 용역이 지연되는 바람에 1억 4,969만 2천원을 명시율하고자 합니다. 174쪽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창정현대아파트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티 사업이 5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2억을 명시율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첨단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상엽입니다. 명시율 사업조소 174쪽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1억 2,570만 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월 사유는 의무자조금 미납 및 사업 포기자가 발생해서입니다. 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일반 및 특별액의 시입세출 제5회 추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사유의 사업 포기자 다수 발생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해서 당초 선정이 39농가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고요.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농가는 29농가입니다. 그래가지고 10명 중에 사업 포기를 7농가가 했고 거기에 또 나머지 3농가는 자조금을 미납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돼가지고요. 이 사업비 잔액 남은 게 한 1억 2천 정도가 남다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 물량만큼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이열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는 이유가 있으면 내년에도 그 이유 때문에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어지지는 않을까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든가 뭔가를 바꿔서 해야 되나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불용액 처리해놓은 것보다 이월시켜서 하게 되면은 금년도 사업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 대상자를 더 선정할 수 있고 또 내년도 사업은 또 별도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군으로 봤을 때는 농업이들한테 사업을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지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지뢰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계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교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정한 기획담당관 직무대리께서는 교육중으로 홍경남 예산팀장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홍경남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에게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추가교부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6,302억 9,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에게가 기정액 대비 1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에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에게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 14억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이 일괄검토부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게 하겠습니다. 상정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에게 세입 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에게 세입 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졌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